태백시는 철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늘 청량리 관리역, 태백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태백 지역 철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보 교류와 관광 상품 개발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태백시는 앞으로 열차를 이용한 단체 방문객에게 버스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청량리 관리역과 태백역은 태백의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